네, 고맙습니다. 우리 포토홀 앞에, 네. 자, 붙어서 서주시고요. 자, 정면부터 바라봐주세요. 감미로운 발라드가 그리워하다로 불막방송. 네, 오른쪽 정면 끝까지,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대각선으로 서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은투비.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창섭씨, 죽기 직전인데 괜찮아요? 눈물 흘리고 있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추워가지고. 아니, 일단 오늘 무대 어떻게 꾸며주실 예정이에요? 가자! 가자! 좋습니다. 기대되는 무대, 기대되는 무대. 레드벨벳이요. 레드벨벳! 레드벨벳 어떠고, 피카푸? 피카피카푸. 피카피카푸. 아유, 좋습니다. 아, 네. 저희가 상을 받게 된다면 은광이 형이 오늘은 아주 정말 진중하고 진지한 소감멘트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아, 진지하게? 어떻게 눈물을 빼놔요? 네, 항상 소문 같은 거 되게 웃기게 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네, 노력 많이 하잖아요. 노력했었는데요.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 바디 부탁드려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 오늘 또 이렇게 축제잖아요. 또 이렇게 이 축제가 또 있는 것 또한 우리 많은 팬분들이 계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덕분이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시상식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